세상 밖으로 우당탕 오래전부터 바닷속에는 마법이 존재하는 인어들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악한 마녀가 마법의 힘으로 바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죠 바다의 수호자, 위대한 화이트 골드 여왕은 일곱 바다 왕국의 마법을 모은 버블잼으로 사악한 마녀 블랙다이아를 신의 깊은 곳에 가뒀습니다 다시는 사악한 자가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버블잼을 봉인하겠다 그 후, 누구도 버블잼이 어디 숨겨져 있는지 찾지 못했죠 일곱 왕국의 인어공주주, 오직 내 후계자만이 버블잼을 갖게 될 것이다 공주님, 일어날 시간입니다 아, 더 잘래... 퍼플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아, 싫어... 얼른요! 오늘은 폐화를 도와 궁정일을 하는 날입니다 아, 생각만 해도 지루해... 잠깐 산책 다녀올게... 안돼요! 또 육지 물건이나 주워오려구요? 이미 저렇게나 많잖아요 너희가 뭘 알겠어? 인간들이 사용하는 물건은 종류도 엄청 많고 매일매일 새로운 게 생긴다고 왠 줄 알아? 물고기는 따분하고 인간은 재미있으니까 따분하다고요? 육지에는 내 또래 친구들도 많고 하지만 인간들은 위험해요 만나보기 전엔 모르지 공주님은 그들과 달라요 그럴 리 없어! 취향이 비슷한걸? 언젠간 만나고 말거야 반드시 가볼거야 그때 너희도 같이 가자 싫어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폐하! 육지 주변을 여행하던 군의 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 육지? 신터를 준비하도록 하여라! 예, 폐하! 안녕, 아개고래야! 날 육지로 데려다주지 않을래? 잠깐이면 돼! 부탁할게! 어, 잠깐! 미역맛 사탕 줄게! 이거 진짜 귀한거야! 공주님이 육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큰일이네요. 어? 육지? 인간들 세상은 절대 안되지! 화이트골드님이 숨겨놓으신 퍼플잼도, 에흠! 아무튼! 퍼플 혼자서 바다 위로 올라가진 못할게야, 엉! 아, 여하! 우와아! 아, 자, ㅜㅜ! 어? 저게 육지구나! 고마워 아기고래야! 가자, 육지로! 고! 고! 얘들아, 잊지 말고 한 시간 동안 관찰하고 퀴즈 푸는 거야! 바다에 와서 퀴즈나 풀어야 한다니... 어? 뭐야 이거? 인간! 육지잖아! 으아악! 여러분! 놀지 말고 퀴즈 푸세요! 야! 놀지 말래! 빨리 와! 어? 나? 우리가... 아무도 못 봤나 봐... 그럼... 우와! 육지! 인간들! 으아하! 야하! 신난다! 내가 드디어 해냈어! 쟤 뭔지 다 풀었나봐... 음... 소라기에게 필요한 곳? 오지? 쟤라, 쟤라! 쟤라, 쟤라! 쟤라, 쟤라! 아! 이 친구의 이름은 세바스찬이고 큰 집이 필요하대! 바로 이런 거 말이야! 쟤라! 하하!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내꺼두! 그럼... 개의 무기는 뭐야? 빨 미달 특징은? 나도 도와줘!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다 풀었네! 이건 네꺼? 이리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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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지? 어? 저기다! 9 10 꼭꼭 숨어라! 우와! 아하하하! 어디 숨었나? 저기 있다! 못 봤겠지? 슬뻟복을 죽는 건가 꼭꼭! 못 봤어? 아!! 아잉, 아잉! 아잉! 41 아잉, 아잉! 아잉, 아잉! 아잉, 아! 예, 정신 차려! 여기야! 도와줘요! 다행이다. 내 꼬리 가리게! 안 되는데! 도망가요! 어? 저기야? 안 돼! 이쪽이나? 들케댔어! 안 돼! 누가 제발 도와줘! 어? 무슨 소리야? 안녕, 퍼플 공주! 난 앞으로 너의 소요정이 될 핑크스타야! 성년이 된 걸 축하! 뭐야? 아직 꼬맹이잖아! 큰일 났다! 너무 빨리 나왔어! 버블쟁이 깃끗해져 버렸어! 내 소요정이라면! 날 좀 도와줘! 내 꼬리같이! 인간들이! 일단 할 수 없지! 도와줄게! 마리링카리링카! 공간의 모습으로! 아, 깨어났구나! 다행이다! 선생님! 여기야! 선생님! 얘들아! 너희 괜찮아? 레오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어른다? 어른다? 레오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학교 학생은 아닌 것 같은데 휴가 온 거니? 뭐? 우리 학교 아니었어? 난 그냥 놀러 왔어! 아, 그랬구나! 근데 학교에서는 뭐해? 너 외국에서 왔어? 학교는 친구들이랑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곳이야! 우와! 재밌겠다! 레오 어서 타! 굿 버스 출발해! 그럼 잘 가! 잘 가! 이제 어쩔 거야, 퍼플 공주! 버블잼이 깨져서 흩어져 버렸다구! 정말 실망이다, 퍼플! 육지에 간 곳도 모자라 버블잼을 흩어지게 하다니! 으이구, 답답해! 버블잼이 사라졌으니 화이트 골드님께서 근벌을 내리실 게야 이걸 어쩐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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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골드님의 서신입니다! 공주님!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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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수호자, 나 화이트 골드가 일곱 왕국의 공주들에게 명한다! 흩어진 버블잼을 되찾지 않으면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공주들은 이제부터 인간들의 학교를 다니며 육지에 흩어진 버블잼 조각을 모아라! 버블잼을 먼저 모아 완성시키는 공주에게 바다의 수호자 자리를 물려주겠나 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세상에! 내가 학교에 간대! 빈츠 이게 어떻게... 으응!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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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깨어났으니 모두에게 어둠의 공포를 맛보게 해주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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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은 어려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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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고 어린데 바다 방근 위험투석이라 걱정되는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아기! 하하하하! 우리 아기! 오빠! 난 이제 아기가 아니라구! 하하하하! 학생이에요 학생! 하하하하! 그래! 책가방도 안 챙겨가는 학생이 여기 있었네! 하하! 하하! 오늘 자기소개할 물건들 챙기느라고! 책가방을! 하하! 하하! 이 꼬맹이! 다녀오겠습니다! 하하! 하하! 열어! 하하! 하하! 잘 다녀오세요! 하하! 하하! 마르린타리린탑! 인간의 모습으로! 야압!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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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ά타! 하하! 충섭! 하하! normie 하하! 와아압! 신난다! 내가 학교에 다니게 되다니! 와! 와아! 하아아아압! 학교에 가면 인간들이랑 공부도 하고 친구도 될 수 있겠지? 꼬맹아! 뱃지 놀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린 버블잼을 찾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땐 이 레인보우 캐쳐에 신호가 뜰 거야! 네네 집중해! 만약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네! 보글보글 똑바로 못해! 곧 도착하는데 안 숨을 거야? 아! 기억해? 보글이 아니고 버블이야! 으악!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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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못잤어! 아, 나도! 우와! 우와! 우리야 학교에다! 오, 애들 진짜 많다! 헬로, 블루다! 오늘은 블루다스쿨에 새로운 친구들이 전학을 온대! 이제 수업시간이니까 곧 만들 수 있겠지? 내 얘기네! 모두 내가 온 걸 환영해 주는구나! 가자! 다들 어디 가는 거지? 아! 교실! 1학년 2반! 1학년 2반! 어휴, 얘들아! 오늘 전학 온 친구를 환영해 주자! 안녕! 다들 반가워! 1학년 2반! 1학년 2반! 1학년! 어? 1학년! 어? 어? 잠깐만! 거기가 아니야! 어? 예! 나, 레드루비! 레드루비! 내 소개를 시작하지!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어? 어? 난 퍼플이라고 해! 내 취미는 인간들의.. 아, 아니 버려진 물건들을 수집하는 거야! 이건 내 보물 이루! 아, 이건 이유네! 아, 이것도 아니고, 어.. 잠깐만! 아, 여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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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너! 이 쓰레기 능뚝! 하하하하! 진짜 없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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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머! 퍼플스타 맞지? 왜 안 오나 했더니 반을 잘못 찾아왔구나! 네! 어서 가자! 다른 반을 잘못 들어온 거였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창피하겠다! 자자, 조용! 우리 저번에 해변에서 만났었지? 어쩜 이런 인연이 다 있니? 하하하하! 자, 새 친구가 왔어요! 하하하하! 내, 내 이름은 퍼플이고.. 색깔은.. 아, 이거 쓰레비가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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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하하하하! 흠! 기회가 왔다. 저런 애 송이에게 버블잼을 찾아내는 개처를 줄게. 흠흠! 버블잼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할 기회가 왔다. 흠! 우울한 공주에겐 먹물을 뿜어내는 문어. 이게 딱이지. 내 충실한 부하 블록들이여! 버블잼을 담는 레인보우 개처를 빼앗아오거라! 하하하하.. 아휴.. 다 망했어.. 헬로 블루갓! 점심 방송이야!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두 명이었어! 그래서 착각했는지 한 명이 교실을 잘못 들어갔대!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모두 그 친구를 만나면 괜찮다고 환영해 주자! 으아악!! 다 망했어. 학교에서의 첫날. 내 첫인상. 그게 뭐가 중요해? 꼬맹아, 넌 버블잼을 찾아야 하니? 제발 버블잼 얘기 좀 그만해! 세상에 나처럼 미쳐놓은 저녁장은 없을거야. 누가 온다? 이봐, 너!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망신을 준거야? 어머나! 헤어밴드에 숨겨진 레인보우 팩처! 보라색 머리야, 왈가다! 퍼플 공주군요! 오랜만이네. 너도 인어 공주야? 아! 버블잼을 터뜨리고 사고를 친게 너구나? 난 해마왕국의 레드루비 공주야, 너! 당장 파괴해! 뭐? 왜? 망신당한 건 나야! 난 이제 끝이야! 죽여주려나! 퍼플! 암흑의 신호야! 어디가? 저게 뭐예요? 블루비아! 블랙다이아의 부하! 바블타이사! 블루비아의 부하! 시간을 오래 멈출 수는 없어! 꼬맹아! 어서 마법의 주문을 외쳐! 주문? 보글보글! 야아! 보글보글! 야아! 아무것도 안 보여! 너, 마법 초보구나? 응! 잘 보고 배워두라구! 레인보우의 힘이여! 퍼블더글! 파트팔! 블룩 주제! 으악! 레드! 으악! 도와줘! 보글보글! 으악! 안돼! 안돼! 지팡이의 레인보우 배차가 이겼다! 레인보우 배차? 이렇게 주문을 외쳐!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아, 생각났어! 버블버블 스타 체인지! period CrimsonУульт스를 이용해! 아! 차!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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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 트윙클 퍼플! 열심히 달려! 블루! 어? 무슨 마법을 써야 하는지 모르는데! 대툴리 지켜줘! 해라 모르겠다! 버블버블 버블 파! 버블 파! 말려줘! 에드아악! 떨어진다! 포털 마법이잖아! 그렇구나! 내 마법은 포털이었어! 레인보우 캐처를 노리는 게 분명해! 나한테 생각이 있어! 도와줘! 내 마법이 포털이라면 분명히 통할 거야! 블루! 자! 여기 레인보우 캐처가 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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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가져가 보시지! 블레드! 자이니! 위!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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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사라질 시간이다! 레인보우 클린! 버플!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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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해놨다! 아니 regres determin기 때문이다! 오빠 오ni!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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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레드. 뭐, 그랬지. 사과 받아줄게. 퍼플 공주? 어? 어? 이건? 버블잼 조각이에요. 이게 버블잼이구나! 진짜 멋져! 자기소개는 망쳤지만 버블잼을 얻었어. 게다가 첫 친구도 생겼으니 출발이 좋은데? 그러게. 자기소개만 잘했으면 완벽했을 텐데. 벌써 학교 방송 시간이네. 방송? 좋은 생각이 있어! 어디 가는 거야? 블루다스쿨의 새학기가 시작된 오늘.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됐어. 어? 뭐? 카메라 꺼! 나가! 나가라고! 얘들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퍼플스타야! 얜 내 친구 레드루비! 뭐하는 거야, 잡히야! 학교는 진짜 재밌어! 친구를 만날 수 있게 해주잖아! 뭐 그대!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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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다는 넓고, 어둠는 깊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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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 늦었구나! 심해상이 끝났다! 위험합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하하하하! 버블잼을 화이트볼드에게 갖다 바친 대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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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다이야! 결국, 어둠에 물들었구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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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넌 날 막을 수 없어! 여왕의 서약을 잊지는 않았겠지. 여왕끼리 공격하면 똑같이 당한다는걸! 하하하하! 하하! 하하! 설마, 날 가두려고? 그럼 너 또한… 그래! 나 또한 갇힐 것이다. 다음 여왕이 나타날 때까지! 버블잼을 희며, 어둠을 잠재워 주소서! 프리즘 허리!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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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도다! 그래! 혹시 살아남은 누군가가 있다면 전해줄 날이 있겠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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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셨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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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아빠가 기대하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히히! 오! 엄청 무화해보이겠는데? 하하하! 좋았어! 레드! 내가 공주답지 않다고 했겠다! 이 목걸이를 하고 가서 콧대를 벅적하게 해줘야지!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어? 반짝반짝하는 아침이야! 네! 진짜 고양이 너! 넌 좀 더! 퍼플! 너 그 목걸이 뭔데? 어제까진 없었잖아! 으음... 나 따라한 거야? 너만 공주냐? 나도 공주거든. 이런 목걸이쯤은 색깔별로 가지고 있다고. 어때? 이제 좀 공주 나와 보여? 넌 그 목걸이가 학교에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벽식에 맞는 차림새를 하는 게 공주의 기본 소양이다. 공주사전 3조 8항 몰라? 고, 공주사전? 알거든! 아, 난 니가 공주답지 않게 하고 다녀서 안 읽어본 줄 알았지. 당연히 모르지. 퍼플은 공주사전을 베개로 놨을까? 저건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저 아이가 갖고 있을 줄이야.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을 터. 그래, 저걸 이용하면 이 과목에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단한 껍데기로 마법을 막아주는 앵무주우개.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럭들이여! 저 목걸이에 남은 마법으로 나를 꺼내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두고봐 레드! 이 퍼플님이 공주사전을 통째로 외워줄테니까! 흠! 으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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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뿔! 뭐야, 자는 거야? 아휴! 내가 못 살아! 히흑! 아, 뭐야? 블룹이 나타났는데 넌 잠이 와? 어? 블룹! 됐어. 어차피 이 레드 공주님 혼자서도 충분하거든? 하트콘!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픱! 여기야! 버블버블, 하트 제이지! 안주 크흐! 흠, 크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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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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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공주는 여왕 후기자로서 손색이 없군! 으윽! 뭐야! 넌 내 수호료전이잖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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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플! 나한테도 타임스톱을 펼치라고 명령을 줘야지! 으윽! 너! 지금 삐쳐서 그냥 가는거야? 으윽! 으윽! 저 철딱 쏜이! 흠! 됐거든! 변신도 안할거야! 너도 레드한테 나 가지그래! 으윽! 찾았다! 버블잼은 내꺼라구! 으윽! 컷! 버블잼이고 뭐고 필요없어! 히, 나 갈래!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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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윽! 뭐, 봐라! 이게 왜이러지?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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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인간 세상이 오랜만이군 어? 블랙 달려! 으아! 하하하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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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으아! 으아! 안 돼! 으아! 으아! 어디? 으아! 잡았다! 퍼플 공주! 이렇게 반가울 때가! 저, 저요? 버블잼을 부수고 날 잠에서 깨운 것도 너! 이 버블 감옥에서 포털로 문을 만들 수 있게 내 목걸이를 가지고 나온 것도 네가 아니야! 으아! 나도 인간에게 관심이 많았지 인간과 인어 둘로 갈라진 세상을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단다! 으아! 인간과 인어 세상을 하나로? 자, 내 편이 되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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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모두를 해칠 셈이야! 거절하겠어! 이런 건방진 것! 으응! 공주 시전 1조 1악!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 나도 아는 기본이라고! 잘했어! 핀크스타! 응? 이런 버블 버블! 다 체인지! 앗!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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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에 두지 않겠어! 받아라! 버블버블! 버블파! 어리석은 애에서 매운 맛을 보여주! 자기 부활을 흡수했어! 버블잼을 내놔라! 그 마법의 힘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 이제 모두 내 부화로 만들어줘! 인간들이 블룸으로 변하고 있어!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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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잡아! 버블리! 이 마법농을 찍혀줘! 그러려본 게 아니야! 나! 너를 구하러 온 거야! 이미 늦었다! 건방진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내가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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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숨은 거야! 당장 나오지 못해! 버블잼을 깨뜨리고 목걸이를 육지로 가져온 건 나야! 내가 바다야! 이제 어쩌지! 그래! 그거야! 나법농을 바울로 바꿔줘! 반사 공격을 할 거야! 모조리 없애주마! 여, 끌, 끌, 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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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 저, 그, 밀렉다야! 아닌가, 인간 꽃으로 돌아가! 안 돼! 렛붕! 그 목걸이가 블랙다이아의 꽃이었다! 아,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깐 이제 포털을 열지 못할 거야. 그래도, 앞으론 더 조심해야 해! 미안해. 공주다워주고 싶어서 그만... 공주사전을 블랙다이아에게 던져버리다니.. 생각도 못했어! 퍼플! 넌 그냥 너다운 게 나은 것 같아! 맞아! 나도 나다운 게 편해! 남은 마법의 힘은 없지만, 다시 담을 수는 있겠지. 이 암흑의 호를 버블찜 조각을 모조리 채우는 날, 오늘의 치욕을 되갚아줘.